네 저는 mc를 맡게 된 맏동사니 입니다. 한 번씩 자기소개 해주세요. 제가 안녕하세요 졸리 별이라고 합니다. 출발 타입이죠? 저는 환타라고 하고요. 네 잘 해봐요. 안녕하세요 저는 지키썸이라고 하고요. 잘 부탁드려요. 네 저는 하샤암이라고 하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저 잠깐 할말 있어요. 뭐에요? 내가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음악을 하면서 제일 화난게 지금이에요. 왜냐면 니네가 왜 내 말을 끊어? 너무 필요 없고 할말도 없어. 남정아 잘 들어. 남정아 잘 들어. 남정아 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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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대갚아줄게요 누가 감히 제시 언니를 저도 대갚아줄게요 제시 난쟁이 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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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헉? 호르베리스 헉? 호르베리스 호르베리스 누가 감히 제시 언니를 여기다 놓을게요 I'm done 개짜라요 개짜라 누가 감히 제시 언니를 형 저는 그냥 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냥 You know it What? 짱가와 What? 나한테 짱가와 What? 짱가와 짱가와 I'm pretty 랩스타 You know it